안녕 안녕 브이 유진이 브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이게 뭐야 바나나 바나나야? 바나나 아닌데? 바나나야 보여줄까 바나나인지 아닌지 이제 보자 바나나야 유진이가 보여줄거야 바나나야 매년진데? 한번 뜯어보자 한번 뜯어보자 자 가위는 위험해서 아빠가 해야돼 자 뜯어보자 뭐가 늘었을까 아빠 먹었던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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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까 어 책 들어있네 네 이형이 좀 만들어 생명서야 어 풀어졌어 우와 할거야 유진이가 해볼거야 자 리서트 부탁할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요? 눈 머리에 끼고 눈 눈이야? 응 이거 어떻게 깜짝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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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? 아빠 해줄까? 응 그 부분 아빠 해볼까? 이거요 유진이가 할거야 발은 껴야지 발 발도 껴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다 안나왔나보다 바나나만 있는데 아 발 여기있다 바나나도 여기있다 응 바나나 유진이 말대로 바나나 나왔네 응 여기가 이렇게 하고 치마 입었네 치마 치마 입었어? 응 발도 한번 보자 어? 에이 에이 이거 바나나있겠다 바나나있어? 응 바나나 바나나요 바나나요 바나나야 이거 다리가 잘 안껴진다 다리? 응 으악 짠 꺾였다 깨졌다 쎄 꺼져야돼 쎄 꺼져야돼 그니까 쎄 꺼져 이거 뒤지니까 한번 해보자 응 쎄 오 어 저 여기있다 아 안되고 아빠한테 헷득할게요 어 으악 어 어 오 오 발이 없어졌다 어 자 으쌨 발 껴졌다 어 네 눈 좀 깨야지 눈 어떻게 보질까 자 눈은 보자 자, 눈 아빠가 해줘 눈 깨졌다 팔 끼자, 팔 이제 팔 손 에이 뭔데 지금 유진이 촬영하는데 팔이 갈아달라 다녀요 팔? 팔 팔이가 아니고 팔 안 되면 아빠께 얘기해요 응? 아빠 껴줘야 돼 자, 그건 인연식 그림이네 되게 끼기가 어렵게 되어있네 이거 참 어른들 끼기 힘드네 어우, 이거 어떻게 끼지? 응 꼈다 어우 힘들어 바나나 잡아주지 바나나 바나나 어디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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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더 넣어야지 바나나 닮았는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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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바나나 바나나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면 못 먹잖아 그쪽으로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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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데 바나나라를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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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네 얼만큼 맛있어? 응? 바나나 얼만큼 맛있어? 이거 조금 맛있어? 응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? 이거 어떻게 끼는 걸까? 이거 머리 끼는 거 아닌데? 뭐 또 안 나오는 거 있나? 없는데? 다 나왔는데?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앉아보자 바나나 꼈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잘 만들었으니까 바나나 아니었지? 아 바나나 맞네 인사하고 인사하고 안녕 안녕 내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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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아이 좋아야지 안녕 사랑해요 어? 오졌어 지우기 끝